여러분 커피나무꽃 보셨나요? 이곳에는 요소카제 라는 꽃인데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소요카제 라는 꽃인데요 방울꽃 같아요 천녀지무 바나나꽃이에요 신기하죠? 반려식물 바나나 네 이게 지금 커피꽃이에요 꽃 와 이렇게 커피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익어가고 있어요 와 탐스럽게 열렸어요 커피가 정말 탐스러워서 바로 따먹어도 되겠네요 와 이곳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수 있듯이 커피나무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한쪽에는 커피나무 꽃이 피고요 한쪽에는 익어가는 모습 이런게 얼마나 신비로세요 한 나무에 동시에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함께 있다는거 신비하지 않으세요? 네 지금까지 KBS 엔지않노 스타트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